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202페이지 약 좀 줘봐요 약 먹을 시간이에요? 네, 약 좀 주세요. 아파요. 자, 뭔가 우리 증상을 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있으니까 어떤 어떤 약 주세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무슨 medicine, please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나 머리가 아픈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 Can I have some medicine for indigestion? 혹은 Can I have some aspirin?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은 medicine for 띠리리 할 수도 있죠? medicine for indigestion, please. medicine for headache,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아픈 것을 medicine for 뒤에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medicine for heartbreak, please.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소개팅정. 일주일에 세 알씩 드세요. 일주일에 세 알씩 소개팅정. 과량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량 복용하면요? 네. 부작용이 없어요. 오, 좋다. 남자들은 부작용이 있는 게요? 네네. 아, 돈 많이 쓰니까?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Can I have series나 아니면 Can I get? 뭐 이런 것들 다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Can I have some medicine for indigestion? 일단 Can I have으로 몇 번 연습해 볼까요? Can I have some medicine for indigestion? 감기약이요. Can I have some medicine for cold? 네, 그러면 멀미요. Can I have some medicine for car sick? 그러면 두통이요. Can I have some medicine for headache? 자, Can I have 말고요? 네. I'd like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자, 소화제 좀 주세요. I'd like some medicine for indigestion. 잘한다. 그러면 멀미약을 주세요. I'd like some medicine for car sick. 저는 열이 나요. I'd like some medicine for fever. 그렇죠. 그러면 sore throat을 갖고 있어요. I'd like some medicine for sore throat.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얼마나 자주 먹을까요?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How often 매우 중요한 의문사죠? 정말 중요하죠, 정말. 여기서 의문사는 how가 아니라 How often인 거예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라는 의문사죠? How often?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얼마나 자주 먹어야 돼요?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Take a pill. 그러면 약을 하나를 먹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Take this. 이것을 먹다. How often should I take this? 그냥 take a pill 하면요. 네. 관용적으로 매일매일 괜히 아프지도 않는데 먹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 그 뭐라 그러지? 피임약 의미한다는. 아, 그렇구나. 네. 음. 네. 그래서 take a pill 하지 마시고 아하. 아, 메디슨 폴디디리리 하시면 더 정확해지는 거죠. 오케이. 꼭 안 그래도 되죠, 근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괜히 말했다. 취소. 뭐야? 섣불로 또 성급해, 성급해. 네. 자, 식사 후에 매식 후 30분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Take it three times a day after meals. 꼭 식사 후에 먹어요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Take three times a day after meals. 그렇죠. Take it three times a day after meals. 아니면 식 전에 두 번 먹어요. Take it twice a day before meals. 이건 좀 무책임하다. 왜요? 식사 전에 두 번만 먹으면 되면요. 네. 아침, 점심 먹고요. 응. 점심, 저녁 먹고요. 응. 아침, 저녁 먹고요. 응. 막 이렇게 먹어. 아점에 한 번, 점점에 한 번. 음. 그럼 밥을 꼭 두 번 먹어야 하는 것으로. 헷갈리니까. 네. 약을 먹어야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자, 새알 드세요 배워볼까요? 새알 드시려면요. 네. 설날까지 기다리세요. 에이, 뭐야. 말도 안 돼. 설날까지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응. 그럼 헌알 주세요. 헌알? 새알 말고 헌알? 아니, 그게 또 그런 의미였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새알 주세요를, 새알 드세요를 가르쳐 주세요. Take three pills a day. 아니면 take three pills after meals. 이런 식으로 take three pills, four pills 이렇게. take이 워낙 의미가 여러 가지라 그냥 take three 해도 되고요. take three. take three 하면 셋까지 세라도 되고, 새알을 먹어라도 되죠. 맞아요. 그리고 설날을 기다려라도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안 되죠. 괜히 말했다. 하지 말 거야. 취소. 내년까지 기다려요, 우리. Bye-bye. See you next time.